남부지역 지하 폐방산에 적이 출몰했다. 포피트 탑승 완료! 간다! 진과 트렉스의 규방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만해! 멈추라고! 세나의 전투력이 엄청난데도 밀려드는 대체스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세나야, 조심해! 살려주세요! 불쌍을 달려! 아, 아저씨! 아무 없지! 자령관님,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림없지. 풍정이야. 오빠, 우리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해. 디렉스 쪽 상황은 어때? 이대로 날뛰게 내버려두면 폐강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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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